그럼 다 보는 거지. 봐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최윤희 양 인생 전체를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부님? 그렇네요. 그렇죠. 네? 고마워 윤이 형. 고마워요 오빠. 자고. 아. 라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란 야 아 아 꼭 집을 놔두고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아 좀 왜 뭐 어 많이 또 올라왔어요 아 뭐 자기 방 만들어 달라고 난리 찰 땐 언제고. 잠잘 땐 꼭 엄마 아빠 옆에 와서 자고 있어. 아직 어려서 그렇지 뭐. 어머 지금 나 좀 봐. 여보 지금 몇 시에요? 7시 30분이에요. 나 아침 늦었단 말이야. 왜? 아침 늦었어요. 뛰지마. 계단해서 넘어진다. 어머 어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늦잠을 자서. 아유 괜찮아. 너도 어제 결혼식 치르느라고 피곤했나보다 했어. 밥을 내가 얹혔다. 저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뭘 깨워. 집안에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먼저 일어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도요 어머니. 얘 양파나 좀 깔아.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얼른 양파나 좀 가지고 와. 네. 당신 뭐해?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당신 뭐해? 아니 뭐하긴 뭐해요. 보면 몰라요. 아침 하잖아요. 그럼 왜 당신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아 윤희명이 시집 가버리고 이 집에서 밥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라니엠이 뿐인데. 아니 그럼 같이 해야지 라니엠이 혼자만 시켜요. 당신은 아픈 사람이잖아. 내가 무슨 아픈 사람이에요. 어제 좀 기운이 달려서 그런 거죠. 병원에서 당신 몸 조심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럼 밥 한다고 사람이 죽어요? 여보. 어머. 아니 당신. 아유 뭐 왜 소린질리고 그래요. 라니엠이도 있는데. 당신 병원에서 쉬라고 그랬으면 좀 쉬어봐. 당신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내가. 내가 무슨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내가 무슨 고집불통이에요. 그런 식구들 다 훔쳐서 내보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만 늦잠을 줘서.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아니 내가 무슨 죽을뻥에 걸린 사람도 아닌데. 당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떨기를. 당신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동훈아 이게 무슨 소리냐. 글쎄요. 누가 싸우는 거야. 응. 왜 그래. 아유 참. 왜 그래.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어제는 저. 저런하는 우진이 윤희보다도 더 닭살스럽게 챙기더니만. 오늘 아침에 왜 아들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아니세. 오늘 아침에 제가 밥 좀 했다고 이러네요. 뭐야. 아니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요. 죄송합니다. 아유. 당신. 이따가 나 좀 봐. 보긴 뭘 봐요. 어머니.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김교광. 김교광. 아니 저 사람이 대체 왜 그래. 이봐. 김교광. 아유. 참나. 정말이냐. 아니야. 이제는 나라 아직도 완전히 환자 취급을 한다니까. 응. 아니 니 아버지 왜 저렇게 오바를 하신다니 오바를. 어. 어머니. 하. 하. 고현무. 고현무님. 고현무님. 고현무님 보호자께서는 외과 중환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님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게 이릅니다 암은 보통 발병에서 완치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 5년 안에 다시 재발하게 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힘이 됩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미경씨는 예우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다른 폐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 1년에서 3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간 안에 재발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만큼 저의 집사람 오래 살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통계상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의 각별한 지위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환자분이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쏘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보호자분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경씨는 재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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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